이러면은 늦긴하.. 늦긴하지 늑대나 간반에 좀 할까? 어제 늑대 한 두어판 했는데 어 우리 퍼넨님 저 늑대 어 저 늑대 가볼게요 이제 어 근데 간반에 퍼넨님이랑 게임했네 퍼넨 아이디가 좀 아까 만든 아이디 맞아? 벌써 아홉판이나 있어? 바꾸고 나서? 만든 아이디 맞아 이거 앗 만든 아이디 맥 degrad하네 바꾸고 왜 앗 아니 거 어 네 으 으 으 페icherung 으 전혀 심심히 막아버리기 아 안되겠다 빨리 벌렸네 빨리 벌리면 막으면 안돼요 대신에 빠른 정차를 했으니까 이걸로 견제를 최대한 넣을게요 어 딸이야 가는거죠 아 아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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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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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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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